약 한 45도 정도 이렇게, 이 발 모양으로. 그렇죠. 견착은 이 총을 당전을 하면 불 견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앞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견착은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면서 빵! 이런 형태로. 대충 쏴도 무조건 맞아요. 아, 진짜요? 대충, 대충. 양쪽에 두 분씩 나눠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. 아! 아, 어떡해. 아, 무서워. 저준. 준비가 되면, 아! 아! 어떡해, 잠깐만. 어떡해, 잠깐만. golf Inspect. 어떡해, 응 Comics 퍼 RESPONSE! ails